안녕하십니까 영화대장 티처킴입니다. 이제 55번 지문과 56번 지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본문부터 보시면은 자 nb가 나왔죠. nb. 여러분 nb가 뭐예요? 이게 뭐 식이나 질투, 부러워하는거 이야기하는 거죠. nb라는 것이 is 다음에 of course가 콤마 콤마 사이에 있으면 삽입이죠. 이 식이 질투라는 것이 is closely connected with 이에요. 자 요게 무슨 뜻입니까? 뭐뭐와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뜻이죠. 뭐뭐와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다. 뭐하고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어요? 컴페티션이죠. 컴페티션이 뭡니까? 바로 경쟁이죠. 경쟁. 식이라는 것이 경쟁과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계속 보시면은 we do not nb인데 여기 나와 있는 nb는 동사죠. 아까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이거는 명사였잖아요. 그죠? 여기는 이거는 동사란 말이에요. 동사라는 뜻이 뭡니까? 똑같죠. 부러워하다, 뭔가를 시샘하다. 그렇죠?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부러워하지 않는데요. 뭐를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a good fortune이죠? a good fortune 하게 되면 이게 뭐냐면 그냥 행운이란 뜻이에요. 행운. 예. 자 행운을 부러워하지 않는데요. 그런데 그 행운은 어떤 행운입니까? 뒤에서 위치 이하가 꾸며주고 있죠. 자 we conceive as 에요. 자 conceive는요. 밑으로 내려오시면 conceive a as b의 형태로 지금 쓰이거든요. 그래서 a를 b라고 상상하다, 생각하다 그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 목적어가 지금 관계대명사가 돼서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가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conceive 다음에 뭐가 와야 되죠? 그런데 그게 지금 이렇게 튀어나가는 거예요. 관계대명사로. 그래서 얘가 바로 이 good fortune 을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 행운을 뭐라고 생각하는 거죠? 매우, hopelessly 하게 되면은 희망이 없이 절망적으로 이런 뜻입니다. out of reach 에요. out of reach 는 뭡니까? 손이 닿지 않는 이죠? 손이 닿지 않는 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절망적으로 손에 닿지 않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또는 상상하는 그러한 좋은 그 행운 그죠? good fortune 행운을 우리는 부러워하지가 않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너무 그죠? 대단한 것을 우리는 부러워하지 않는 거죠. 자 계속해서 보시면은 in, on, age 다음에 when, year가 또 꾸며주고 있는 거죠. 자, social hierarchy 하게 되면은 이게 계급이죠. 그러니까 사회계급이죠. 이게 사회계급. 사회계급이 is fixed 에요. 고정되어 있었던 시대에는 가장 낮은 계층들은 do not envy, 부러워하지 않는 거죠. 뭐를요? 이 상위계층들을 부러워하지 않아요. 자, so long as죠. so long as. 뭐뭐 하는 한이죠. 뭐뭐 하는 한. 뭐 하는 한. 그 구분이, division인 구분이죠. 근데 뭐와 뭐 사이의 구분이에요? 부요한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 사이의 그 구분이 is thought to be죠. is thought to be는 뭐뭐라고 생각되어지다죠. 뭐라고 생각되어집니까? to be all day in 이에요. 여러분, all day in은 밑에 보시면, all day in이 무슨 뜻이에요? 왠지 모르게 약간 그 order라는 단어랑 비슷하죠? order는 무슨 뜻입니까? 이게 명령하다의 뜻이 있죠? 명령하다의 뜻이 있는데, all day in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명하다, 정하다의 뜻이 있어요. 명하다, 정하다. 자, 누구에 의해서 명해지는 거죠? 수동태니까? 신에 의해서 명령되어졌다고, 정해졌다고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한, 그렇죠? 뭐뭐 하는 한이니까? 생각되어지는 한, 그 낮은 계층의 사람들이 높은 계층에 있는 그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 beggar, 거지들이죠. 이 거지들 또한 부러워하지 않죠. 누구를 부러워하지 않아요? 백만장자들을 부러워하지 않죠. 비록 오브컬스 삽입이고, 비록 그들이, 그 거지들이 will and be, 부러워할 것이긴 하지만, 누굴 부러워해요? other beggar이죠. 다른 거지들을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거지들은 어떤 거지들? who are more successful이죠? 좀 더, 그죠? 비교적 좀 더 성공적인 거지들을 부러워할 것이긴 하지만, 백만장자들은 부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교한다는 것은 너무 격차가 큰 사람들이랑 비교를 하지 않고, 그죠? 자기보다 좀 더 나은 사람들을 그렇게 비교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앞서서는 어떤 그러한 계급구조가 고정되어 있는 사회에서는 그 하위계층과 상위계층들의 그 구분을 신이 정해놓은 거기 때문에 굳이 막 누구를 부러워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지금 자신의 자리를 신이 정해준, 올데인한 그런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다음 문장에서 이제 이제 핵심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요거는 제가 이렇게 형광펜으로 칠하고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인스테블리티예요. 자, 스테블리티는 뭔가 안정적인 거죠. 근데 인이 붙었으니까 이게 불안정이에요. 불안정. 자, 뭐에 대한 불안정입니까? 오브 소셜 스테이터스. 바로 사회적 지위의 불안정. 어디에서? 현대 세상에서. 사회적 지위에 있어서의 불안정은 뭐냐면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죠? 계속해서 높은 위치에 있으면 안정적인 거죠. 그리고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계속해서 낮은 위치에 있으면 이거는 안정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낮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높은 자리로 이동을 하고 그리고 높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낮은 자리로 이동을 하는 것은 이거는 불안정한 거죠. 그러니까 현대 사회에는 물론 아직도 가진 자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긴 하고 그죠? 또 금수저, 은수저 이러한 논리들이 이야기가 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낮은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과거의 계급 사회보다는 훨씬 더 높은 위치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불안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인스테블리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근대나 현대사회에서의 그러한 사회적 지위의 불안정성 이것과 그리고 자, 이퀄리탈리안 자, 이거는 뭐예요? 평등주의의죠. 평등주의의 닥트린 닥트린은 기독교에서는 교리라고도 그렇게 보지만 교리나 신조이기도 하지만 이게 그냥 프린시플이에요. 원칙입니다. 원칙 즉, 평등주의의 원칙 뭐의 평등주의의 원칙이에요? 디모크라시, 즉 민주주의죠. 민주주의와 그리고 소셜리즘, 사회주의죠. 사회주의 민주주의와 사회주의의 평등주의의 원칙 그죠? 앞에서 말했던 사회계급에 있어서의 불안정성과 그리고 민주주의와 사회주의의 평등주의적인 원칙이 이 두 가지가 Have Greatly Extended이에요. 아주 매우 확장시켰다는 얘기죠. 뭐를 매우 확장시켰습니까? 바로 The Range of Envy에요. 그 시기나 질투의 범위를 늘려버렸다는 얘기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현대사회에서는 이러한 평등주의 원칙과 그리고 사회적 지위의 불안정성이 모든 사람들을 다 어떻게 만든 거예요? 고만고만하게 만든 거야. 다 비슷비슷하게 만들어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과거의 그 계급사회처럼 정말로 막 이렇게 양반과 상놈으로 나뉘어지는 게 아니라 다 그냥 고만고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만고만하다 보니까 시기 질투가 옛날에 비해서 훨씬 더 많아진 거죠. Envy가 너무나 많아지기에 돼버린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유익한 글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현대사회로 가면 갈수록 시기 질투가 더 늘어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네요. 그 다음 지문 56번 지문 보시고 오늘 또 마치고 저는 또 점심 먹으러 가려고요. 자 일단은요. 형광펜부터 이거는 좀 칠하고 시작할래. Books are to mankind what memories to the individual. 이거를 제가 왜 이렇게 형광펜을 칠했냐면 여러분 이런 구문 들어봤어요. A is to be what she is to be what she is to be what she is to be. 라는 구문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A와 B의 관계는 C와 D의 관계와 같다라는 표현이에요 아시겠죠? 결국에는 A가 B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데 A가 B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데 그 A와 B의 관계를 좀 더 설명을 해주기 위해서 C와 D의 관계를 이야기해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은 위에 문장 다시 한번 해석해 볼게요 A가 바로 북이죠 그리고 B가 맨카인드예요 그리고 C가 메모리고 D가 인디비주얼입니다 해석하면 책과 인류와의 관계는 기억과 개인과의 관계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책을 어디에다가 비유한 거예요? 메모리에다가 비유를 한 거죠? 그리고 인류를 어디에다가 말했어요? 한 개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책은 곧 기억의 산물인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데이인데 여러분 이 데이가 뭘 받는 걸까요? 앞 문장 한번 보세요 복수로 돼 있는 거 뭐가 있어요? 복수로 돼 있는 거 딱 하나밖에 없죠? 북입니다 북 묵스 책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책들은 포함하고 있대요 뭘 포함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바로 The History를 포함하고 있어요 어떤 히스토리예요? Of Our Race죠? 우리 인류, 인종 우리 인종의 역사를 담고 있는 게 바로 책이죠 그 다음에는 또 뭡니까? 그 다음에는 발견이죠 발견, Discovery 어떤 발견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발견이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뭘 담고 있어요? 책에는 The Accumulated Knowledge and Experience죠 축적된이에요 축적된 Accumulated 축적된 지식과 경험을 담고 있는 거야 뭐에? Of Ages 하게 되면 이거는 뭐 수시대의 이걸 이제 성경에서는 영원한이라고 번역한 데도 있어요 아무튼 수세기 동안 아주 오랜 시간 동안에 축적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어 그게 바로 책이에요 자 그리고 또 데이죠 이 데이는 또 뭐겠어요? 당연히 책이겠죠 그 책들은요 픽철 하는데 여러분 픽철은 단어 좀 밑에 한번 살펴볼게요 픽철의 일반 뜻이 뭘까요? 이게 그냥 상상하고 마음의 글이다예요 마음의 글이다 마음속의 글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무언가를 묘사하다가 있고 그리고 제시하다가 있어요 그죠? 1번은 내 속으로 생각하는 거고 2번은 뭐예요? 밖으로 그 생각을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뜻이 지금 이게 1번 2번만 해도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픽철을 하게 되면 진짜 말 그대로 사진이나 그림 있죠? 그림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2번과 3번은 좀 비슷한 뜻이죠 얘는 밖으로 안에 있는 생각을 밖으로 드러내는 거고 1번은 속으로 생각하는 거고 자 여기에서는 뭘까요? 데이 픽철 자 그 책들이 생각을 하진 않겠죠 속으로 책이 어떻게 속으로 생각을 해 아 나 책인데 나 이러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픽철은 여기서 2번 아니면 3번 뜻이 되겠죠 자 책들이라는 것은 우리에게가 되겠죠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뭔가를 묘사합니까 더 마블스 마블이 뭐예요? 아주 놀라운 거 기이한 거죠 그리고 또 뭘 보여줘요? 뷰티스죠 아름다움입니다 뭐예요? 오브 네이처 자연의 아주 경이로움과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또는 사진 같은 걸로 보여주고 그런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요게 동사 1번이에요 픽처가 그리고 헬프가 동사 2번이야 그리고 이 컴폴트가 동사 3번이고 그리고 쭉 가면 체인지가 동사 4번이고 그리고 또 스토어 이게 동사 5번이고 그리고 마지막 필이 동사 5번 네 6번입니다 6번 예 지금 동사가 계속 나열되고 있는 거죠 책이 우리에게 자연의 경이로움을 제시해주고 그리고 또 우리를 돕는대요 언제 도와요 우리가 곤경에 있을 때 디피클티스 어려움 곤경 이런 뜻이죠 우리가 곤경에 있을 때 우리를 도와주고 그리고 컴폴트 위로하고 뭔가 격려하는 거죠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해줘요 언제 슬픔에 있을 때 그리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위로해줘요 책이 그죠 그리고 체인지는요 여러분 알아두셔야 되는게 체인지 A 인투 B의 형태로 쓰입니다 A를 B로 바꾸다 체인지 뿐만 아니라 뭔가 변화시키고 바꾸는 동사들은요 다 체인지 다 체인지 A 인투 B처럼 이렇게 인투 B의 용매를 써요 이때 인투는 상태 변화의 인투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전치사의 의미들도 여러분들이 사전을 이렇게 쭉 읽어두시면 좋아요 그래서 전치사의 어떤 의미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이제 읽으면서 익혀나가는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hours of 이 단어는 제가 처음 봐요 이게 아노이 라고 읽어요 아노이 아노이 라고 있는데 요게 boredom 이랑 같은 뜻입니다 boredom 지루함의 시간을 뭘로 바꿔요 기쁨의 시간으로 바꾼다는 거죠 책이 그죠 지루할 때 책 보면은 더 지루해지는 사람도 있지만 그거는 여러분들이 흥미없는 책을 읽어서 그래 정말 재밌는 책을 읽죠 와 진짜 감동이 되고 머리에서 지진이 납니다 저는 그런 기쁨을 신학공부를 하면서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좋은 책과 재밌는 책을 읽어야지 이 지루한 책을 읽으니까 책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store 저장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뭘로 저장시켜요 with ideas 사상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뇌피셜에만 갇혀있으면 안되죠 그죠 정말 인류가 그동안 어떤 생각들을 해왔고 어떤 사상들을 이야기해왔는지 그러한 것들로 내 마음을 채운다는 거 얼마나 이게 멋있습니까 시에스 리이스라는 영국의 교수 옥스포드 교수였는데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죠 그분이 그래요 공부하는 것은 마음의 바다에 보석들로 수놓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그 문장을 읽으면서 마음에 정말 꿈과 소망으로 가득 찼었는데 예기치 못한 기쁨 거기에 나오는 이제 구절입니다 얼마나 감동됐으면 아직도 그 내용이 떠오르고 있네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feel 채우는 거죠 feel a with b 에요 항상 a를 즉 그것들을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마음이겠죠 마음을 또 좋고 행복한 생각들로 가득 채운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런 그런데 그것은 하고 설명을 해주죠 또 우리를 끌어올려요 그죠 리프트니까 뭐로부터 아우로브 엔드 어버 어버 아월셀브즈 즉 우리 스스로 로우부터 우리를 끌어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아우로브는 나 자신에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 으로부터 나와서 위로 끌어올린다는 얘기고 그리고 어버 은 우리 자신을 초월하는 거죠 우리 자신 위로 그죠 그렇게 끌어올린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이 책에 아주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56번 지문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57번 지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